민주당 청주 서원선거구 경선에서 친명인 이광희 전 도의원이 현역인 이장섭 의원을 제치고 총선 후보로 선출되는 파란을 연출했습니다. 중앙당이 전략지역구로 지정하면서 당원과 일반 국민 각각 50%로 여론조사를 진행해 본선행 티켓의 주인공을 결정했습니다. 친명과 비명의 맞대결에서 현역 약세와 친명 돌풍이 이어진 겁니다. 이광희 예비 후보는 자신이 친명 대표주자라며 상대인 국민의힘 김진모 후보에게 도발적인 성공을 날렸습니다. 중국에서는 어쨌든 친명의 대표주자가 누구냐 그러면 저는 뭐 전 것 같습니다. 공무원 신분으로 국민들을 배신한 감옥 갔다 온 범죄자 아닙니까? 그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청주 청원선거부는 송재봉 전 청와대 행정관이 인재영입 15호인 신용환 전 서원대 교수를 물리치고 공천장을 따냈습니다. 중앙당이 5선인 변제일 현역 의원을 컷오프하고 실시한 100% 국민 여론조사에서 송 전 행정관이 당 후보로 확정돼 국민의힘 김수민 예비후보와의 본선 승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변제일 현역 의원을 비롯한 경선 후보들과의 원팀 구성이 숙제로 남았습니다. 송 예비 후보는 지역 1세대 시민운동가에 걸맞은 책임을 다해 현 정권을 심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권에 대한 견제와 심판을 꼭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유권자들의 기대심류가 있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만큼은 제가 시민운동을 통해서 해왔던 여러 가지 활동들이 굉장히 큰 장점으로 작용할 것이다. 민주당은 오늘까지 도종환 이현희 청주 흥덕선거구 경선을 마무리하고 도내 8개 선거구의 대진표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CJB 장원석입니다.